안녕하세요. 조창인 작가님의 길,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승우는 집으로 돌아오며 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 엄마가 필요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엄마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다. 연희도 그랬을까.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엄마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연희에게는 더 참기 힘든 일이었을까. 승우는 삼촌에게 이야기했다. 바지에 오줌을 싼 사실을 삼촌이 알아차린 탓이었다. 부걱부걱 승우는 거품이 이는 바지를 부엌 바닥에 힘껏 비빈다. 산동네도 판자집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는 동네 사람들도 지긋지긋하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삽이 머리통 위로 떨어지던 순간이 자꾸만 떠오른다. 오줌을 싼 것보다 혼자라는 점이 서글프고 끔찍하다. 혼자. 혼자. 승우는 고개를 돌린다. 삼촌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사령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한동안 삼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눈을 끔뻑댄다. 혼자냐 여럿이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해놓고 삼촌은 잠시 골똘한 표정을 짓는다. 첫째, 아무도 믿지 말 것. 믿을 건 오로지 자신뿐이다. 오늘 일만 봐도 그래. 동네 사람들은 널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거야. 네 입장, 네 기분 따위는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었다고. 삼촌은 동네 사람들과 철거 반원들을 싸잡아 욕을 퍼붓는다. 승우는 기회를 엿보다 묻는다. 둘째는요? 돈이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는 개털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만일 네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런 짓을 멋대로 벌이지 못했겠지. 안 그래. 승우가 잠자코 있자 삼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돈, 돈. 비라막을 돈. 다 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 건 연이였다. 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아빠가 술에 취해 엄마를 괴롭힌 것도 가난한 탓이라고 했다. 승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줬다. 연이가 다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승우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홉 살짜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리 없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사랑이 없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라고 연이가 주장한다면 승우로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삼촌이 자신의 양말과 팬티를 야구공처럼 말아 던진다. 깨끗이 빨아 놔라. 빨래를 끝내고 승우는 방으로 들어온다. 소주를 사이다처럼 마셔대던 삼촌은 잠들어 있다. 두 번째, 밤이다. 삼촌은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승우가 해놓은 밥을 먹고, 승우가 사다 준 술을 마셨고, 승우가 마련해준 요강에다 볼일을 봤다. 게으른 나무늘보처럼 이리둥굴 저리둥굴 잠을 잤다. 딱히 심심해하는 것 같진 않았다.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다 주었다. 골치 아프게 그딴 걸 뭐하러 보냐며 신문 위에 발을 얹어놓고 공들여 발톱을 깎았다. 삼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낼까? 여기에 와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삼촌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우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했다. 사람을 믿지 않기 위한 삼촌만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 때문일까?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반쯤 벌어진 삼촌의 입술 사이로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밑동에서 가물가물하던 촛불이 꺼진다. 승우는 새초를 찾기 위해 앉은 뱅이 책상을 더듬거린다. 강아지 인형이 먼저 손에 잡혔다. 연희가 초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인형이었다. 종일 연희를 잊고 있었다. 종일 연희는 승우를 기다렸을 것이다. 오빠가 기둥에 묶였던 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 연희가 보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승우는 초롱이를 어루만진다. 오래된 털씨를 뭉쳐놓은 듯한 느낌이다. 언제 어떻게 연희의 손에 들어왔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연희에게 인형 따위를 사줄 사람은 없다. 쓰레기통에서 찾아 냈거나 누군가 실증이나 쓰레기를 버리듯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연희는 손바닥만한 초롱이를 상대로 종알종알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했다. 연희도 많이 외로웠을까? 엄마를 찾아가자 연희를 달래려고 했던 말이다. 정말 엄마를 찾아갈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엄마한테 딱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팔개 슈퍼 아줌마 앞으로 보낸 편지였다. 빌려간 돈은 5만원인데 1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있구나. 아줌마는 나머지를 엄마의 주소가 적힌 봉투에 담아 승우에게 돌려주었다. 그게 엄마의 뜻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빌린 돈은 잘도 기억해내면서 왜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승우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의문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엄마의 주소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한 번 외운 구구단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승우는 아랫입술을 깨문다. 그곳에 아직 엄마가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깟 모자가 무슨 대수라고 연희가 승우의 뺨에 두 번 세 번 입을 맞춘다. 내 맘에 꼭 들어 오빠 다음에는 더 멋진 걸로 사줄게. 겨울 모자잖아. 여름에는 더워서 못 써. 여름엔 노란색으로 사줘. 승우는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연희는 싱글벙글 연신 웃는다. 저렇게 좋을까? 종일 광고지를 끼고 거리를 돌아다닌 피곤함이 한꺼번에 씻겨지는 듯하다. 나흘 동안 학교를 빼먹었다고 찜찜해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승우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 뭉개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승우는 침대 바닥에 함부로 뒹굴고 있는 연희의 속옷들을 싸들고 병실을 나온다. 가을 지나 겨울 새로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노란색 여름 모자를 써볼 날이 과연 연희에게 있을까? 화장실 옆 세탁실로 들어가려는 순간이다. 얘기 좀 할까? 원무과 과장님이다. 과장님은 먼저 산동네 철거에 대해 궁금해한다. 싸움의 끝은 멀지 않다. 근호 아빠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한밤중에 짐을 꾸려 산을 내려갔다.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다. 과장님은 헛기침을 연희어 토해낸다. 연희를 퇴원시켜야 할 것 같구나. 복지사 아저씨와 상의를 했는데 있을 곳을 마련했다고 하더구나. 연희는 지금도 아픈걸요? 퇴원한다고 치료가 아주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도 받고 약도 받아가야 한다. 갑자기 심해지면 곧바로 병원으로 오면 되니까 병실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한결 나을 거다. 그런데요. 수술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과장님이 재빨리 승우의 말을 가로챘다. 연희도 벌써부터 태어나고 싶어 했잖냐. 연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바보 얼간이처럼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통원치료에 대해 과장님은 설명한다. 그런 과장님을 말리고 싶어진다. 누구도 원망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공짜 환자인 연희다. 입원도 수술도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언제 태웠네요? 아마 사나흘 뒤가 되겠지. 그렇게나 빨리요? 과장님은 승우의 어깨를 톡톡 토닥이고는 등을 보인다. 몇 발짝 움직이다 돌아서 말한다. 태어나면 곧바로 복지사 아저씨를 따라가면 된다. 미리 짐을 싸두어라. 아이들과 오래 이야기하는 솜씨가 어른들에게는 없다. 짧게 어른들은 자신의 말만 하면 그만이다. 승우는 속옷을 품에 안은 채 과장님이 사라진 긴 복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우리 마술사께서는 무슨 심각한 고민에 빠져 계시나? 연희가 깍쟁이라고 별명을 붙인 한지나 간호사 누나다. 무슨 일인지 누나한테 말해보렴. 승우는 으쓱 어깨를 들어 보인다. 고민이랄 것도 없다. 누군가 머릿속을 뒤져 생각이란 생각을 몽땅 걷어가버린 느낌이다. 그저 멍할 뿐이다. 퇴원 소식도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빨래를 할 참이었구나. 이리 줘. 괜찮아요. 누나도 빨래감이 쌓여있으니까 같이 빨아줄게. 그리고 사내 대장부가 빨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누나는 승우의 뺨을 살짝 꼬집는다. 빨래를 빼앗긴 승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뺨을 어루만진다. 간호사 누나들은 연희에게 잘해준다. 연희가 귀엽단다. 불쌍하다는 말을 귀엽다고 바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희는 간호사 누나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유독 진아 누나만은 싫어한다.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쌀쌀맞기 때문이다. 진아 누나는 다른 간호사 누나들처럼 부드러운 말로 달래는 법이 없다. 혼나고 싶어? 한마디로 연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누나의 방법이 옳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승우도 못마땅했다. 하지만 겉으론 상냥하지만 돌아서면 딴 얼굴로 변하는 간호사 누나들과 달랐다. 누나는 수시로 연희를 찾아와 잔소리를 퍼부었고 투정을 부리는 연희를 혼냈다. 어느 쪽이 진차인지 승우는 연희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말해줘도 당장은 소용없었다. 훗날 저절로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누나는 승우를 간호사실로 데려간다. 여느 때처럼 빵과 우유를 탁자 위에 늘어놓는다. 승우는 선뜻 집어들 수 없다. 먹어. 병원에선 연희의 식사 외에 따로 승우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다. 거기까지 바라는 건 참 뻔뻔한 짓이다. 연희가 남긴 밥으로 한 끼를 대신할 때가 많다. 배가 고프면 별것도 아닌 일마저 슬픔으로 변한다. 그때마다 누나가 승우를 불러냈다. 비번인 날에는 주머니에 구내식당에 식권을 넣어주곤 했다. 누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연희의 퇴원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승우는 누나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든다. 누나를 다신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승우는 누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자세히 봐둬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누나는 손을 뻗어 승우의 입가에 묻은 우유 자국을 닦아낸다. 아니, 불가능해. 그럼 혼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승우야,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가 떠났을 때는 승우의 곁에 아빠와 연희가 있었다. 아빠가 떠났을 때도 연희만은 남았다. 하지만 연희마저 떠난다면 오로지 승우뿐이다. 승우의 이름을 부른 뒤 누나가 묻는다.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 승우는 정직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실은 누나도 그럴 적이 종종 있어. 그때마다 생각하지. 나에게 그리워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승우도 생각해보렴. 그럼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단다. 누나의 말을 믿고 싶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꾸 딴 마음이 든다. 생각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따로 돈이 드는 것도 복잡한 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일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통화가 계속될 듯해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누나가 수화기를 손으로 감싼 채 말한다. 로프 마술은 언제 보여줄래? 다음에요. 승우는 누나의 품에 안겨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에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재차 통화를 시작한 누나를 확인하며 승우는 돌아선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연이는 여전히 모자에 매달려 있다. 손거울을 들어 이리저리 모자를 고쳐 쓰기를 반복한다. 처음처럼 마냥 즐거운 낯은 아니다. 엄마가 내 머리를 보면 아주 속상해 할 거야. 그렇지 오빠. 승우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나의 말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워할 사람이 남아 있다면 하지만 누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승우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날름 코모도 섬에 사는 왕 도마뱀의 혓바닥을 닮은 불꽃이 승우의 스케치북을 집어삼킨다. 승우는 집 뒷편 공터에 불을 지폈다. 여느 때 같으면 아이들이 모여 왁자지껄 소란을 떨던 공터다. 마술 피리에 홀려 마을에서 사라진 것처럼 아이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 친하지도 않았고 걸핏하면 못 살게 굴던 그 아이들이다. 그러나 인사도 없이 떠나간 아이들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승우는 공토로 오기 전 그노를 만났다. 그노만큼은 맥없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달리 이별을 말할 사람이 없긴 했다. 그노는 대뜸 자랑이라도 되느냐 말했다. 우리 아빠 아직 경찰서에 있다. 언제 집에 오신대? 몰라. 알게 뭐야. 신경 끊었어. 우리 PC방에 가자. 아니. 돈은 내가 낼게. 그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만 원짜리를 꺼내 보이며 히쭉 웃었다. 아빠 지갑에서 세볐어. 걸리면 어쩌려고. 상호 형이 그랬어. 아빠는 콩밥 좀 먹게 된다고. 오래 걸린다는 소리야. 그리고 아빠 오기 전에 집 나가면 간단해. 앞으로 얻어맞을 일은 없다고. 그노는 다시 PC방 이야기를 꺼냈다. 승우는 한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 오늘 밤에 떠나. 그노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날마다 이별을 하다 보면 가는 곳쯤은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긴 했다. 그노가 지고 있던 만 원을 다시 주머니로 집어넣었다. 시무룩한 얼굴로 승우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그노였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는 거야?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 알았지? 절대로 안 까먹어. 그렇지만 너무 늦게 만나면 네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보면 어떡해. 걱정 마. 금방 만나게 될 걸 뭐. 마침내 그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노는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두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승우는 악수 대신 그노의 어깨를 툭 쳐보고는 돌아섰다. 산동네 판자집들은 서른 채 남집밖에 남지 않았다. 꼭 마법사 고깔모자의 방울만큼만 남은 셈이었다. 이제 방울을 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거였다. 훗날 돌아왔을 때 어디가 우리 집이고 그노의 집은 어디쯤이고 학교를 오가던 비탈길은 어디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 승우는 뒤돌아 그노에게로 달려가고 싶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해둘 것을 그랬어. 하지만 내쳐 걸음을 옮겼다. 앞날을 너무 멀리 보려고 들지 말거라. 멀리 보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단다. 할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틀림없었다. 개미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코앞에 내 일이 복잡하다. 엄마를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먼 훗날까지 손꼽아 정해놓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만난 복지사 아저씨는 말했다. 사흘 뒤에는 에린원으로 가야 한다고. 한 번 들어가면 스무살이 될 때까지 거기에 규칙대로 살아야 한다. 엄마를 찾아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연희의 마지막 소원도 에린원 울타리 안에서 꼼짝도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승우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바닥에 쌓인 낙엽들이 오르르 몰려다니고 있다. 어둑어둑한 하늘 위로 까치 한 마리가 꽁지를 흔들며 날아간다. 공토를 둘러싼 숲에선 풀벌레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되풀이한다. 그노와 헤어진 뒤 승우는 라면 상자 세 개를 공토로 가져왔다. 승우와 연희의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옛날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불 속으로 사라졌다. 어려울 것 없었다. 어차피 떠나야 할 판자집이었다. 버려야 할 흔적들이었다. 마지막 상자만 남았다. 연희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불 속에 던져지기 전 승우는 교과서의 페이지를 넘겨본다. 간혹 연희의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꽃무늬가 박힌 긴 치마에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여자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어른이 되었을 때 제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장의 희망이었던지. 빡빡 대머리에 환자복 차림에 연희. 연희의 꿈은 너무 아득하다. 막상 떠나자고 했을 때 연희는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다. 나 주사 안 맞아도 될까?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잖아. 다 낫어. 의사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 어제까지 연희는 많이 아팠다. 며칠 좋아지면 또 며칠은 나빠지곤 했다. 연희의 병은 마치 시소놀이 같았다.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 연희의 상태는 좋아져 있었다. 끙끙 알린 연희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왜 몰래 퇴원해? 간호사 언니들하고 의사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의사선생님들이 자꾸만 퇴원을 미루니까. 그래도.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언제? 엄마 만나고 다시 병원으로 오자. 병원에 다시 왜 와?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오래오래. 연희의 물건을 담았던 상체를 불 속에 던져넣는다. 가물거리던 불꽃이 와락 되살아난다. 승우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석 달 남았다는 연희의 목숨도 불꽃처럼 활활 오래오래 타올랐으면 좋겠다고. 의사선생님의 말이 떠오른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희망을 버리면 기적도 찾아오지 않는단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내리고 마지막 불길이 잦아들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승우의 가슴을 꿰뚫고 지난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승우는 저절로 곧잔등이 새큰해진다. 판자집이 철거된 이튿날 진주아파트 경비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수의 복장 대신 점퍼 차림이었다. 승우야 널 기다렸단다. 할아버지는 승우를 진주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대동반점으로 데려갔다. 승우 몫으로 자장면 곱빼기를 할아버지 자신은 보통을 주문했다. 자장면은 기막히게 맛있었다. 자꾸만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러나 할아버지는 별로인 듯 절반 이상 남겨놓은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는 할아비가 늙음하게 만난 좋은 친구였다. 네가 있어서 이 할아비는 아주 기뻤단다. 하지만 그만 헤어져야 되는가 보다. 승우는 집어든 단무지를 어쩌지 못하고 쳐다보았다. 길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던 언젠가 엿들었던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귓가에 쟁쟁했다. 승우야 힘들거나 외롭다고 자신을 함부로 대해선 못 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점을 잊지 말거라.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도요. 목이 메어오는 것을 겨우 참아내며 승우는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고맙다. 이 할아버지는 예배당에 다니지 않지만 예배당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하마. 대동반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이루는 동안 할아버지도 승우도 묵묵히 걷기만 했다. 하고픈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정작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게 승우는 속상했다. 안타까웠다. 굳이 승우를 먼저 보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였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할아버지는 승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이야 미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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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그 말을 되풀이할 듯 했고 승우는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어둠이 짙어진다. 불꽃이 희미한 불씨를 남긴다. 가느다란 연기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승우는 일어서려다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왼쪽 다리가 말썽이다. 너무 오랫동안 쭈그려 앉은 탓에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 이런 다리로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 도중에 연이가 아프면 또 어쩌지? 승우는 왼쪽 다리를 곧게 뻗어 주무른다. 서두를 것까진 없다. 가방은 이미 꾸려놓은 뒤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슬그머니 병원을 빠져나올 계획이다. 오늘 밤은 연이와 엄마 이야기를 오래오래 해야지. 좋았던 기억만 골라내다 보면 희망과 기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테고 씩씩하게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낯선 남자다. 어느 결에 왔는지 승우를 내려다보고 있다. 쥐처럼 작은 눈이다. 눈에 비해 눈썹이 유난히 짙고 길다. 마치 자를 대고 매직으로 그어놓은 듯 일자 눈썹이다. 일자 눈썹이 배에 걸린 바지를 가슴까지 올리며 곁에 앉는다. 오마야! 쟤 아냐? 일자 눈썹의 턱짓을 따라 승우는 뒤를 돌아본다. 공터 입구에 상호형이 네 명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무릎으로 상호형의 배를 걷어찬다. 승우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일자 눈썹이 점퍼의 안주머니를 뒤적인다. 승우가 차창에 끼워넣던 광고지와 비슷한 종이를 꺼내 보인다. 지명수배라는 글씨 밑의 사진을 검지로 가리키며 묻는다. 제가 이놈과 같이 있는 거 본 적 있냐? 상호형이랑요? 승우는 되묻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승우의 속셈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일자 눈썹이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본다. 아니요. 간성으로 보지 말고 다시 천천히 봐. 그럴 필요가 없다. 꺼벙한 모습이지만 삼촌이 분명하다. 일자 눈썹이 일어나 손바닥을 펴 자신의 관자놀이에 댄다. 키는 이쯤하고 마른 편이다. 귀 밑에서 턱으로 길게 칼자국이 나 있는 자식인데. 승우는 일자 눈썹에 발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젖는다. 일자 눈썹이 허리를 숙여 승우의 턱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 지켜올린다. 어른한테 이야기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말해. 있어 없어 없어요. 일자 눈썹이 혼잣말이냥 중얼거린다. 분명 여기로 흘러들어왔다던데. 승우는 망설이다 묻는다. 아저씨는 경찰이에요? 짭새냐고? 일자 눈썹이 묻고는 희죽 웃는다. 비슷하지. 경찰 아저씨를 짭새라고 부르다니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뜻이다. 승우는 얼른 종이를 내민다. 가져. 필요 없어요. 착상 앞에다 붙여놓고 표창 던지기라도 해라. 눈깔 맞으면 10점. 콧구멍 맞으면 5점. 일자 눈썹은 마치 삼촌의 눈을 정통으로 마치기라도 한 듯 소리내어 웃는다. 한순간 웃음을 싹 지우고는 상호형 쪽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승우는 절인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향한다. 상호형이 걱정이다. 그러나 삼촌에게 알리는 게 급하다. 반자집을 나와 산길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된 노래였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더니 이젠 제법 목총을 높였다. 가을이 한창이었다. 바둑이는커녕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같은 노래를 흥얼대고 있는 승우였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라도 달래고 싶은 모양이리라. 굳이 승우의 입을 막진 않았다. 날치 역시 이마에 진득한 땀이 묻어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벼룩 간이라도 삶아 드셨수? 웬 겁이 그리 많아요? 조직을 떠나기 얼마 전 술자리에서 딱지가 농담인 양 흘린 말이었다. 조직에 들어온 지 1년이나 되었을까. 딱지를 접어놓은 듯 각진 얼굴에 후벼었다. 날치는 농담인 양 허허대고 말았다. 그때 딱지의 머리통을 깨버리지 않은 게 두고두고 후회마급이었다. 젠장. 무슨 소용. 이미 조직 전체에 퍼진 평판을 만회할 길은 없었다. 넌 영원한 삼류 건달이야. 석대의 말이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발을 들여놓은 조직이었다. 석대는 진작 중간 보스의 자리까지 올랐다. 날치는 스물아홉 살이 되도록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심한 노릇이었지만 한편 도리 없는 일이었다. 타고난 싸움꾼이 아니었다. 배짱이 두둑하지도 않았다. 손이 날 옆에 조직의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 적도 없었다. 처음부터 뱀의 꼬리는 될지언정 닭의 대가리와는 인연이 없는 위인이었다. 어쨌거나 십년을 조직에 몸을 담아왔다. 아, 십년. 날치는 어금니를 사려물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청춘을 다 바쳤다. 자존심 따위는 일찌감치 땅에 묻었다. 별도 일곱 개나 달았다. 그동안 조직은 빠르게 성장했다. 날치 자신은 여전히 찬밥신세였다. 최후까지 조직은 날치를 함부로 다뤘다. 비루 먹은 개새끼를 문 밖으로 쫓아내든 말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생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다. 마침내 날치는 꿈틀댔고 물어뜯었다. 삼촌, 조금만 쉬고 싶어요. 앞서 걷던 승우가 멈춰섰다. 날치는 승우의 등판에 매달린 배낭을 떼밀었다. 안 돼.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예 바닥에 주저앉을 태세다. 날치는 벌어진 앞니 사이로 찍 침을 뱉고는 승우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주둥이 닥치고 걷기나 해. 동투기 전에 산을 내려가 수리동 인근에서 멀찍이 벗어나야 한다. 어제 저녁 석대와 조직원들이 산동네에 들이닥쳤다. 예상 밖의 일이었다. 산동네가 한때 날치의 거처였다는 사실을 석대는 물론 조직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날치의 위치가 미미하게 짝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냥개처럼 뒤를 밟아온 셈이었다. 초라하고 비좁은 은신체였다.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조미쑤셨지만 며칠 동안 날치는 제법 깊이 잠들었다. 까탈 부릴 줄 모르는 심부름꾼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낌새를 차린 이상 제깍 산동네를 떠나는 게 옳았다. 문제는 석대가 고분고분 산동네를 물러났을 리 없었다. 곳곳에 조직원과 끈앞풀을 깔아놓을 터였다. 또한 이미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함부로 옮겨다닐 처지가 아니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판자집을 빠져나와 수리 이동의 반대 방면으로 산을 넘을 작정이었다. 동네 아이들 몇몇만 알고 있다는 오솔길이었다. 새벽력을 노렸다. 적당한 때였다. 경찰 검문이 허술해지고 조직원들도 어딘가 기어들어 잠을 청할 시간이었다. 승우를 앞세웠다. 제법 능숙하게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찾아냈지만 빠르지 못했다. 절름발이란 사실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탓이었다. 어젯밤 승우가 느닷없이 여수에 대해 물었다. 여기서 여수까지 먼가요? 멀지? 얼마나 멀어요? 끝에서 끝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더 멀고 아득했다. 적어도 날치에게는 그랬다. 날치의 고향은 여수에서 백길로 두 시간 거리의 섬이었다. 먼 바다, 외딴 섬, 서른남짓 가구가 에오라지 바다만 쳐다보고 사는 곳. 고향 죽도를 떠난 지 12년이었다. 조직의 일로 간혹 여수까지 내려가곤 했지만 죽도는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감방에 들어앉아 있을 적마다 생각하곤 했다. 그만 돌아가자.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가락 하나를 끊어놓고 조직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 그래도 손가락이 귀때기처럼 달랑 둘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끝내 날치는 손가락을 끊지 못했다. 빈몸으로 손가락 아홉 개만 갖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었다. 여수는 왜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여수 어디? 대답 대신 낡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여수시 봉산동. 주소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명예가 누구냐? 승우가 눈을 내리뜨고 검지를 세워 방바닥에 댔다. 대답 대신 검지로 글자를 아로새기고 있는 듯했다. 다시 묻자 폭 한숨을 토해내는 승우였다. 엄마예요. 날치는 씁쓸이 웃었다. 그러나 한순간 콧잔등이 알싸해졌다. 승우의 처지 따위야 상관할 바 아니었다. 없니. 아주 잊었던 것은 아니다. 어쩌다 올려다본 하늘처럼 문득 떠오르던 어머니다. 그때마다 날치는 당신의 존재조차 지워내려 애썼다. 그게 옳았다. 어머니는 번번이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로지 오늘만을 살아왔다. 내일이란 하룻밤 스치고 지날 여자와의 허튼 약속 같았다. 몸이 건조했던 오늘의 복습이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면 좋다. 섣불리 절망에 빠져들지도 말자. 그렇게 날치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아왔다. 이젠 아예 쭈그렁 할멈이 다 되었을 거야. 그렇다선 제기랄 어쩌란 말이야. 날치는 편지 봉투를 반으로 접어 종이 비행기 인양 날렸다. 엄마는 왜 찾아? 바꾸놈이 젖이라도 먹으려는 거냐? 승우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 봉투를 집어들어 반듯하게 폈다. 기차를 타야 하나요? 기차로도 버스로도 갈 수 있다. 차비는 있냐? 승우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무 준비도 없이 여수까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한심한 녀석이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몸소리 쳐지도록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철부지다. 날치는 혀를 찾고 승우가 다시 물었다. 차비가 많이 들죠. 많이 들면! 승우가 주머니를 뒤졌다. 꼬기꼬기 접은 만원권 두 장. 한움큼의 동전을 꺼내놓고는 조조한 듯 날치를 쳐다보았다. 차비는 그렇다고 치고 양아치들이 널 그냥 놔둘지 모르겠다. 너는 말이다 앵벌이로 써먹기의 제격이거든. 앵벌이가 뭔지는 알지? 육교나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아이요. 그래! 일부러 병신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양아치들은 너 같은 찐딸을 썩 좋아하지. 승우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졌다. 처음에는 반란까진 녀석이겠거니 했다. 가나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밖으로 놔둔 아이들은 몰라도 좋을 것들만 골라서 배우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야가 빠진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다.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 세상 살아가기에 참 애로사항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꼭 가야 되냐? 날치는 마치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느낌이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바로 여수인양. 몸을 피한 지 일주일이었다. 어디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 숨막히는 도피 생활을 연장할 것인가. 희망이 없으면 계획이라도 세워놓아야 한다. 그러나 날치는 줄곧 외면했다. 아니, 달리 공리할 방법이 없었다. 승우가 한참을 머뭇대다 입을 열었다. 나는 괜찮은데요. 동생을 데려다주기로 했거든요. 자식, 잔머리 굴리긴.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나 승우는 한동안 동생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좋아, 이머미 데려다주지. 여수야, 손바닥 보듯 턴하다. 우리 엄마를 찾아줄 수 있어요? 내가 말이다, 사람 찾는 데는 선수다, 선수. 조직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단순히 사람을 찾기보다는 사생활을 감시하고 파헤치는 지저분한 짓거리였다. 고마워요, 삼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넌 날 위해 뭘 해줄래?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판자집을 떠나기 전 날치는 승우와의 동행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봤다. 거추장스러운 동행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우선 경찰 검문을 피하기가 쉬울 것이다. 꼬마를 데리고 다니는 지명수배자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 취약의 경우에 바람막이 구실로 써먹을 수도 있겠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 도피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 가차없이 떨쳐버리면 간단하다. 제 엄마를 찾든 말든 그거야 날치가 신경 곤두세울 바가 아니었다. 속고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때때로 얻어맞아 비틀거려왔다. 진실이니 양심이니 그딴 걸 어디에 써먹는단 말인가. 세상은 어차피 개떡이다. 개떡 세상에서 상대의 사정 따위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수작일 뿐이다. 상추, 더 이상은 못 걷겠어요. 승우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분 거리 남짓 남았을까. 도시의 불빛이 산모통일을 따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 엄마 찾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 난 간다. 날치가 몇 걸음 떼놓기도 전에 등 뒤에서 승우의 기척이 들려왔다. 네, 조창인 작가님의 장편소설, 길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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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